안녕하세요 저희는 일단 포트 소개부터 할게요 저희 건반에 체육이의 한문재 그리고 오늘 이 노래만큼 바이올린으로 참여해줄 음악이공 윤소은 그리고 보컬의 음악이공 정혜인 그리고 체육이의 저 이다혜입니다 저희 오늘 동료 준비했는데요 위키드 핑크팀의 빛이라는 노래예요 이게 위로를 하는 동료인데 지금 저희 몸이 굉장히 추운 날씨에 있는데 얼어붙은 몸을 녹일 수는 없겠지만 혹시나 추운 마음의 겨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이 위로라도 되고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정말 힘드니까 잘 따라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작할게요 다른데요 난리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아이유 언니 파이팅 네 시작해주세요 항상 내 곁에서 널 위로해줄게 울지마 울지마 눈물 닦아줄게 나의 친구야 내 맘 다치거나 가슴 아려울 때 너의 뒤에서 네 어깨 감싸줄게 너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너의 웃음꽃 피게꼬 안아주면 조금 불안하고 조금 불안하고 조금 아프더라도 널 괴롭히던 일도 모두 괜찮아질 거야 저 하늘을 들리게 크게 웃어보자 솜사탕 같이 달콤한 미소 가득할 거야 나의 모습 그대로 널 사랑할 거야 내가 너의 빛이고 네가 나의 별이 돼 우리 둘의 세상 네 얼어버린 마음에 봄이 오고 환하게 웃는 얼굴에 빛이 들고 조금은 지치고 조금 비겁거려도 이 추운 마음의 겨울이 결국 녹을 거야 우리 함께 걸으면 모두 잘 될 거야 솜사탕 같이 달콤한 미소 가득할 거야 너의 모습 그대로 널 사랑할 거야 내가 너의 빛이고 네가 나의 별이 돼 우리 둘의 세상 온 세상 온 세상이 변해도 크게 웃어보자 온 세상 천사탕 같이 달콤한 미소 가득할 거야 너의 모습 그대로 널 사랑할 거야 내가 너의 빛이고 네가 나의 별이 돼 우리 둘이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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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